또 같이 발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방송 없는 날 이 사람들 한 번씩 만나려면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거기에서 듣는 무한한 정보들 그게 저한테는 너무 힐링이 되고 위안이 되고 그리고 채팅창도 되게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하도록 녹화 딱 몇 시간 하고 오면 읽지 않은 대화 457개 막 떠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딱 올려가면서 대화를 딱 읽고 거기서 또 뒤처지지 않으려고 쫙 읽고 또 막 열심히 막 남기고 근데 사실 산후조리원이 제일 끈끈한 거 같아요. 아니 왜 끈끈한 거예요 산후조리원이? 왜 아이들이 신생아실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아이는 왜 군대 짬밥처럼 맨 마지막 칸에 있어요. 늦게 들어오네. 그러면 이 자리가 이렇게 입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군대 입소하듯이. 네 그런데 처음 만남에서 오픈을 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가릴 게 없어요. 가슴을. 그렇죠. 그 산후조리원이 왜 또 끈끈하냐면 우린 연예인이잖아요. 그런데 민낯에 뚱뚱하죠. 가슴 봤죠 이러니까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 새 나가면 안 되냐. 아직 사이가 멀어지면 어디 가서 김이성 80에다가 화장 안 하니까 정말 이런 말 들으니까 차라리 친하게 지내서 어디 가면 화려 모습을 기억하는 그 남편들까지. 좋다더라. 왜냐하면 저는 조리원복이 안 맞아서 거기서 유니폼을 주는데 그게 안 잠겨서 이상한 꽃무늬 제가 가져간 제 옷. 꽃무늬 분홍색 가운을 맨날 입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언니의 그 가운이 생각나요. 그 조리원 동생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0 넘어가면 가운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없어요. 잠기는 게 없으니까. 장윤혁 씨. 표정이 지금? 아 사람을 집으로 부르고 나는 조리원은 가지 말아야지 이런 표정이야? 아니 못 듣던 이야기니까 너무 갑자기 많은 정보가 쏟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앙앙앙앙앙앙 하는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양쪽에서 앙앙앙앙앙 하는 소리. 아이고 애기나 봐요. 나중에 나한테 전화하게 된다 조리원 어디죠? 3년을 해보자. 3년을 해보자. 우리한테 매달릴 거야 정보기. 맞아. 아 진짜 진짜. 아 그래서 그 아이가 또 맨 마지막 자리에 있다가 이 정도 자리에 올라오면 막 계급 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해요. 우리 아이도 이제 저 맨 끝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제 나갈 때가 된 거죠. 나갈 때가 된 거죠. 산후조리원 퇴소할 때가 된 건데 뿌듯한가요 정말. 2주 동안 있거든요. 그리고 3시간 간격으로 모유 수유를 해야 돼요. 그럼 잠 못 자고 전화벨이 울려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서 젖을 물리는데 그때는 뭐 세수도 못 하고 다 머리도 못 감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3시간마다 한 번씩 2주씩 만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 끈끈함은 많이 보겠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 봤던 그 사람의 가슴이 되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로 왜냐면 서로 눈을 보면서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고 되게 민망하니까 모르는 사이이고 그러면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아래로 돌리다 보면 정말 늘 보던 가슴이어서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은 기억은 안 나도 그게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진짜. 저 여자 정말. 아니 삶을 또 풍요롭게 만들고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제가 전업주부는 아니지만 아이를 낳고 일도 하고 뭐 또 몸의 변화도 겪으면 나도 모르게 약간 집에 저도 스케줄이 없을 때 집에서 하루 종일 아기를 보면 나만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엄마라는 게 육아라는 게 이렇게 힘든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다고 아무도 친정엄마도 얘기를 안 해줬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왜냐면 제가 애가 눈을 뜨는 순간 저도 눈을 떠야 되고 낮잠 시간이라는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제 의지로 할 수 없고 모든 걸 다 아이한테 맞춰야 되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그랬는데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식의 애를 낳은 사람들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겉보기엔 되게 화려해 보이는 저 여인도 힘들고 이 여인도 힘들고 다 똑같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발레모임은 뭐예요 발레모임? 발레모임은 말대로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발레 스트레칭 하러 다녀요. 발레요? 네. 아 본인이? 발레 스트레칭이 따로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낳고 워낙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고 몸매 고민이 많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이 발레를 해보자. 우리가 그룹을 짜서 발레리나 선생님한테 발레를 배우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백조 교수 같은 발레가 아니라 발레리나들이 하는 스트레칭을 한 시간 동안 정말 힘들게 해요. 근데 제가 몸매가 왜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그전에도 좀 하자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훌륭한 몸매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다리를 드러내는 반바지를 한여름에도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내놓을 수가 없어서. 근데 살을 빼는 과정에서 발레 스트레칭 같은 걸 하고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지금 다리가 훨씬 예쁜 거예요. 체중은 같지만